한정 빅빅 뿌리고! 땡큐! 종국이 아까 목끼 스킬 짜고. 종국이 목끼 스킬 짜고. 아 목끼 스킬 짜고. 괜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자 2013 아시안 드림컵 축전 선수. 마지막까지. 김종욱 씨. 축전 선수 4분은. 지금 바로. 박 선수하고 에브라 선수와 함께. 이쪽으로 빠져서 바로. 축전 대기 명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4분 출발하고 나머지 4분은 박수를 쳐주세요. 우리 언니분들 잘해야 돼요. 예 화이팅. 저 이따 뵙겠습니다. 고마워. 잘한 배웠다 올 씨. 이겨야 돼. 화이팅. 이거 이거요? 이거 이거 이거? 파지버지. 파지버지. 이거. 이거. 네. 많이 볼 거고요? 네. 죽어버린다. 오늘 전실이 어떻게 되겠지? 오늘 전실이 어떻게 되겠지? 형님 423입니다. 군복지에 배우는 거야? 파스야? 뭐야? 파스야? 뭐야? 탱크 보니깐 파스야? 어? 동생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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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나왔어. 아! 텔레비전에서 너무 반가워요. 진짜 잘 나왔어. 제발 하 Hello Hello 프라이힘 프라이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